앗 작동 안되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포장이 잘되있네요 DG 오스모 포켓 3라고 포장이 잘되있든가 제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벗겨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네요 케이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제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봐야죠 뭐가 있는지 열어봐야죠 이거로 다행히 구멍은 명칭 이런식으로 남다른 저희 가방 대체 도여 지금 개봉 소중 요건 아마 휴대폰과 연결하는 OTA 인가 이제 이게 제품입니다. 아 이게 케이스 네요. 케이스가 이렇게 되네요. 이렇게 되면은 사진 속에 방향하고 같아지 않아요. 손에 딱 맞네. 3발인거야. 이거는 그러면 아 줄이네. 이렇게 휴대폰처럼 꽂을 수 있는 조림입니다. 이거는 여기에 그 다음에 이거는 땡길 지역이네요. 여기 꽂아서 이렇게 하나 아 딱 되네요. 이렇게 이렇게 떡 소리 나면은 되는데 이렇게 딱 됩니다. 이 옷이 제가 가지고 있는 디지 오스 오스모 포켓입니다. 현재 ST 카드로 하나요? 그 옷이 지금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.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.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원이 꺼지니까 원이치다. 여기다 부탁드릴게요. 여기다 여기다 를 다짐 요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